돈을 준다고 학생이면 돈을 더 준다고 했어 돈의 흐름이 2천 원입니다 알 수 없는 돈이 연달아 입금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여기 입금받은 사람들 모두 대중교통 맞아 대중교통으로 이동 동선을 모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래? 저 방금 그 사람 뭐라던 거야?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돈을 준다고 더 해이라고 하던데 너 반드시 잡는구나 너 이제 끝났어 경찰도 가능하다 헛소리하지 말고 너 누구야? 나는 알 수 없는 돈이 연달아 입금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돈을 준다고 입금받은 사람들 전부 19세 이상 성인들입니다 반장님 나는 KPS다 뭐야? KPS? 이거 광고였어? 내가 원하는 KPS 카드를 발급받고 KPS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 계정에 꼭 등록하세요 KPS 카드를 발급받고 KPS 카드를 발급받고 KPS 카드를 발급받고 KPS 카드